오늘 말씀은 2사에서 18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에서 18장 1사에서 18장 1사에서 18장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 바로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며 또한 그들로 인해서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유다 백성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릴 구수 땅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은 분명히 이디오피아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갈대배를 물에 띄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사자를 보낸다. 그 수로를 통해서 사자 메신저를 보낸다는 얘기죠.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강에 의해서 나누인 나라 디그리스 이브라데스 강에 의해서 나누어진 나라는 바로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그 아수르에게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생하에 대적을 밟는 그 백성에게로 가라. 유대왕에게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강성하에서 대적을 밟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 땅을 대적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와 연합하여서 함께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유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찌니라.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유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산들 위에 분명히 무슨 기호 징조가 보인다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깃발을 세우는 건 바로 승리의 깃발 단 하나의 산성이 되어지도록 세우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세우고 또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찌니라. 2사에서 17장 끝부분에 열방이 충돌하고 많은 물들이 몰려올 때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다 꾸짖으시고 그들을 하룻밤에 바람에 흩어지는 겨과고 폭풍 앞에 떠는 티끌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일 때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유다에게 너희가 이디오피아에서 이렇게 너희에게 화친하자 우리가 연합하자 아수를 그래서 함께 대적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께서 기호를 세우고 나팔을 불면 그때의 들을 찌니라. 그때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들을 찌니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처에서 종룡이 감찰하미 쬐는 일광같고 가을 더위의 음무같도다. 주님은 잠잠히 보시고 잠잠히 계시겠다. 어떤 것을 잠잠히 보고 잠잠히 계시겠느냐.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강대해지고 노력을 일삼고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종룡이 그들을 감찰하고 그냥 햇빛이 조용히 일광을 비치는 것처럼 왜 가만히 계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악이 찰 때까지 죄악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분량이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5절 이후에 나옵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 악이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고 이제 열매를 익어갈 때에 이제 다 익어가서 이제 추수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낯이 그 모든 것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서 폐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아스루가 이스라를 무너뜨린 이디오피아가 일어나서 애굽을 지배하면서 유다에게 화친을 하며 그리고 아스루를 대적해서 자기의 권세를 취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오늘날에도 나라와 나라 가운데 서로 그 권세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전쟁이 있어서 그들이 권세 다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어느 나라는 강성해지고 어느 나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영적인 싸움도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종용하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 잠잠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은 내 안에서 잠잠하라. 자 히스기야 왕에게 사네립이 와서 여와를 대적하고 비방하며 들을 수 없는 패악한 언어를 사용해서 여와 하나님을 비방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하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하라. 여왁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시리라. 자 이와 같이 그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그들이 잠잠하고 조용하지만 사네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눈을 어둡게 하고 돌아가서 자기 땅에서 그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도록 하시는 일을 여왁께서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이 오늘 여기서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히 감찰하미 죄인은 일감 같고 한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악이 이기고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정말 번성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는 그 물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탑을 쌓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이죠. 오늘날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우리가 연합하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의식들 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화평을 이루자 연합하자 하면서 지금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슬람도 믿고 이름을 알라라 부를 뿐이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힌두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불교가 믿는 그 신이나 다 같은 신이다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치로, 구원의 깃발로, 구원의 길로 보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구약 전체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예언을 해왔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을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모든 일이 행할 때마다 기롯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의 말씀만을 듣고 그 앞에서만 잠잠히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사이시기 때문에 그 악이 관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심판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시키시는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산이 뭐예요? 권세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세운 것 그 깃발이 세워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세워진 깃발이에요. 모든 신들 위에 모든 권세 위에 권세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그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고 사도 바오리 필리포서 2장에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권세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권세자 단 한 분 통치자로 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를 세우는 때가 되어지거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너희가 보고 그리고 나팔을 불거든 나팔을 분다. 이 나팔은 누가 부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나팔을 부는 그 증인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그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라면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이라. 주님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셨을 때 이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바로 나팔을 부는 자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칠 때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유대에게 와서 유다왕국에게 우리가 화친하여서 아수를 대적하자. 이 말은 구원이 우리로 말미암아 있게 하자 이 말이에요.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있게 하자.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공부를 했냐 어느 교단이냐 이런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뢰할 만하냐 아니냐를 찾고자 함이죠. 교단이 어떻게 해서 생겨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네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무리가 교단이에요. 그 교단이 서로 연합하는 이유는 힘을 갖기 위해서 연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단독으로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슨 힘. 세상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이름을 내고 얼굴을 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힘을 하나님으로 받는 힘인가요? 아니면 사람으로 받는 힘을 찾은 겁니까? 교단이 형성이 되어지고 무리가 모여지는 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갖고 힘을 가져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세우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힘을 갖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져야 되는 쪽에는 초점을 맞춰지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죽게 부르짖고 무릎 꿇고 주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어떤 교단에 소속해서 어떤 힘 있는 무리 속에서 내가 속하여서 힘을 가진 목회자가 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교단에 소속한 목사를 인정하고 어떤 학교를 공부했느냐. 프린스톤 신학교. 옛날에는 프린스톤은 PCUS가 굉장히 보금적으로 인정받고 신뢰할 만한 교단이요. 또 학교라고 해서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프린스톤 대학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프린스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MDB를 받고 목사학위를 받고 박사를 한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알아주고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PCUSA 프린스톤이 어떤 신학교교 어떤 교단이 되었느냐. 그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기다가 성령의 역사를 차도행전서 끝났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교단을 신뢰하고 정말 어떤 신학교를 신뢰하고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라고 신뢰하는 것. 사람이 만든 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 말을 하십니다. 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희승이야 왕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에게 사네립이 와서 그 여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 구원이 그 여와께 있다라고 너희는 믿지 말라. 오직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라고 와서 말할 때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한 말과 같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늘날 이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말하고 우왕장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혼돈되어져서 정말 어느 게 참 질리고 어느 게 참 옳은 것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가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여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옳은 진리다라고 말하여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마치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하다 할지라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이 이 땅에 무수히 많이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프린스톤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배출했습니까. 그러한 목사들이 가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고 박사의 타이틀을 갖고 명예를 걸고 책을 쓰고 있고 많은 신학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운 자들이 오늘날 성도를 가르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참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지하셔야 합니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그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고 착고의 메인자를 풀어주며 고통하는 자를 건져주며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기 때문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곳으로 우리는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너희는 영들을 분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어떻게 이 영들을 분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면 그런데 이 사랑도 오해하셔서 육적인 사랑으로 정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말을 합니다. 육적인 축복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적인 세상에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들은 육적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를 가리킨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나는 어떤 말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은 내가 원하지 않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윤택화에 지기 위해서 나와 함께 화친화해서 아수를 대적하자는 것 같이 내게 어떤 명예를 주고 내게 어떤 권세를 주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잘나갈 수 있게 하는 인간에게 내가 화친화해서 그들과 만약에 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잠잠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주님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지는데 주님은 잠잠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훈련 받는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잠잠할 때 받는 훈련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지져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가 그 믿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주님이 시험하시는 인내의 훈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 부족한 정도 그와 같은 훈련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잠잠하게 주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지져도 정말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단 한 분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제 내가 죽을 것 같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냐는 그 순간에 완전히 막다는 골목 가운데 놓이는 그 순간까지 간다 할지라도 칼이 내 목 끝에 오는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를 추건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을 그래서 오늘 이사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속에 온다 할지라도 너는 내 음성 내 말만 듣고 내게 순정하며 잠잠히 기다릴지니라 열매가 무르익어서 풍성해져서 그들이 교만의 극치를 달릴 때까지 주님은 잠잠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악이 무르익을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미니라 주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느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말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애굽은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 야곱의 후손인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언제냐면 여호와께서 잠잠히 계실 때에요. 잠잠히 계실 때 악이 관영하고 악이 관영할 때까지 주님은 잠잠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들이 애굽에 왕에 의해서 바로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도록 주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 의해서 이 땅이 괴로움을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 때를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신 말씀이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취할지며 반드시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제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언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제 때가 되어서 차서 이제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어질 그때에 너희가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진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또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400년 종살이 하는 것 같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싶을 만큼 지금 악한 것이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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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죄악은 세상을 더 더럽히게 하고 있고 죄악에 관용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진멸하실 것을 오늘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자들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날에 우리 오늘 마지막 7절 말씀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어디에게서? 아수르에게서 만군의 여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다. 자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멸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여와 하나님의 손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여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와 이름을 두신 곳 바로 그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방인 중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 심판의 나팔이 부러지고 그 심판의 나팔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나팔로 인해서 개시력을 보면 이 땅의 재앙이 임하고 임하고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마지막 때의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 땅에 임하는 그 재앙 속에 그 이 땅에 임하는 고통 속에 많은 미혹이 번성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러내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귀하며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유대아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이 또한 이방인 중에서 그 환란 속에 남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귀하며 돌이킨 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나팔을 부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팔을 풀 때에 들으지니라. 무엇을 들으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해요. 쉬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이시니 단 한 분 나의 여호와이시니 너는 그에게 기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단 한 분 여호와께서 단 한 분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을 준 적이 없으니 그 시온산 예수님이 그 시온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산성이오 그 예루살렘의 깃발이니 그에게로 나아올지니라. 그리고 그에게 예배하는 자가 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유념해서 들으시고 정말 어떤 순간 속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몫에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는 버리고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잠잠하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말씀을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떠했는가를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야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심지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75세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백세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약하시지 아니하고 그는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걸 성취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또한 그 약속의 표정입니다. 의심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긴 우리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